전립선 비데로 인해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마 야간요라고 해서 젊었을 때는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오줌, 눈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중년 들고 나이가 들고 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 눈이 생기죠. 그런 야간요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비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 자주 보러 간다. 빈뇨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전에 비해서 소변이 약하다고 하는 양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 있다가 없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전립선 비대가 나중에 크게 미치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심장이나 방광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 장기는 방광 바로 밑에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심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오줌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방광과 심장이 망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신장이 원래 아시다시피 어떤 인체의 대산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 유독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의 성기능과도 관련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대답을 드리자면 전립선 비대증 자체만으로는 성기능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기능이라는 게 대부분 환자들이 얘기하는 성기능이라는 건 성생활하는 과정에서 발기 정도라든지 어떤 사정한 과정에서 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뇨 증상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야각뇨라든지 급박뇨라든지 빈요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사람 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발기라는 건 이 마음이나 모든 상태들이 안정됐을 때 가장 극대화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하기 싫고 또 하다 보면 그런 증상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성기능이 떨어지는 게 하는 거죠. 보통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데 이게 암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과한 게 있지 않겠냐 추정적으로는 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 어쨌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아무런 인과한 게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생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전립선 암은 다 수술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 암뿐만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암 환자에서 가장 치료 원칙은 암이 퍼지지 않고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있을 경우에서는 그 장기를 제거함으로써 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결국 수술이니까요. 그 수술은 초기 환자에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립선을 완전히 절제를 해버리면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전에 한 번씩 제가 전공의 때 봤던 환자분들이 아직도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어떤 요실근나 발기부전 쪽은 확실히 낮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정상적인 전립선이나 한 장기가 없어진 거거든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런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보형물이나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과 같은 수술 전과 똑같은 정도의 성기능이나 어떤 요자재 능력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전립선 관리.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배뇨 습관, 생활 습관 이 두 가지가 생활에서 실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토마토는 전립선에서 되게 중요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